시골피디입니다. 식목일 때 대추나무 한 10그루 사왔는데 아직 못 심어서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. 다섯그루 다섯그루 한 열그루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과대추고 하나는 왕대추. 열그루 오늘 심겠습니다. 한 포에 내가 지금 열그루 사왔거든 다섯개씩 쓰면 된대. 분비를 해서 거기다 마사랑 섞어서 이 거름을 넣어야 돼. 일반 거름을 하면 나무가 다 죽는대. 나무가 다 죽는대. 대추나무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미 하단부위에 비닐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접을 붙인건데 심으실 적에 그 비닐을 꼭 제거를 하고 심으셔야 되구요. 요거 땅에 묻히면 안되고 요걸 풀어주라고 그러더라고. 이걸 안풀어주면 나무가 죽는대. 접 붙인거잖아요. 심고 나서 물을 심할 정도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.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. 물을 주지 못할 거면 나무를 심지 말라고.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.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.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. 물을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